저희 회사는 패션과 동시에 코스메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. 제가 직접 쓰고 판매해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인데 품질이 우수해요. 이 제품을 전량 수급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그걸 더 휴와 함께 콜라보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타진해보고 싶었습니다. 이제 막 런칭한 작은 브랜드인데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다니 감사드리고요. 괜찮아 보이네요. 걱정했는데. 일어나죠. 저 한 대표님 전 아직 드릴 말씀이... 더 나눌 얘기가 있을까요? 설마 내가 이 협업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요? 서아리 씨 제안인데 제안서를 먼저 검토해 주시죠. 대답은 그때 다시 주셔도... 검토 끝났어요? 제안서도 서아리 씨에 대해서도 그럼 이제 그쪽 의향을 물어볼까요? 여전히 한 순간도 너하고는 안 되겠는지 이건 내 방식이라 미안해요. 당연히 거절해도 상관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지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지. 그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 수 없는지. 그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 수 없는지.